제주도에서 물고기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 플라넷에 와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들어가보려구요 제주도에서 물고기란 너무 신난다 그럼 들어가볼까요 어?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딨지? 에디! 에디! 나 여기있어 뽀로로 내 앞에 백상아리가 있지롱 우와 어마무시한 이빨이야 그래서 공격당하면 큰일난대 정확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무섭지롱 안무섭더구! 우리가 안무섭더니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어! 아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구요 잡아먹지 마시구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갈게요 도망가자! 에디 용감한척하더니 뭐야 우와 물고기들이 정말 많다 어 그런데 보거잖아 나는 보거라고 해 친구들 내가 엄청 기억이 생겼지 그런데 나는 지명적인 독을 갖고 있다고 맞아 맞아 보거는 위험해 위험해 우와 그리고 이것도 물고기잖아 마치 종이짝처럼 되게 얇다 내가 좀 얇긴 한데 나도 물고기야 안녕! 오 그런데 여기는 왠지 오 그런데 여기는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저건 무슨 물고기지 조심해 포비 저건 드라큘라 물고기야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요? 와 왠지 무섭다 아이 펭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펭귄의 아주 유명한 스타 포로로가 왔대요 안녕하세요 펭귄 여러분 펭귄인 포로로가 왔습니다 오 포로로 반가워 반가워 아 그런데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는 중이라고 아이고 심하려워 이따가 얘기하자 아이고 심하려 아이고 심하려워 어 그런데 여기 애니안TV 시청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만 하하 오늘 좀 내가 꿈이긴 했지 반가워요 친구들 나는 펭귄이라고 해요 우리 펭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그 다음에 본인가요 변신의 귀재 카멜라온이 있네요 정말 나뭇잎같이 감쪽같아요 안녕 카멜라온아 오 개구리다 개구리 안녕 개굴개굴 나 자고 있는거 안보이냐 개굴개굴 어 미안해 개구리야 그러면 마저 잘 자도록 해 안녕 잘그러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마뱀 친구들이 있는데 등에 무늬가 글쎄 포범무늬같이 생긴거 있죠 자세히 봐도 되겠니 도마뱀들아 어 우리 등 자세히 봐도 좋아 우리 정말 멋있지 않니 그런데 나 줄고있다 고마워 두껍 두껍 누가 우리를 보고 있냐 두껍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독을 퍼뜨린다고 그러니 우리를 조심해야돼 그래도 역시 바위 밑에 들어가 있는게 제일 편하고 좋아 두껍 두껍 으잇 여기는 비어디 드래곤이 있네요 흠 우리 좀 잘생기지 않으니 특히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내가 제일 멋있는거 같더라 흠흠흠흠 우와 비어디 드래곤에 정말 이 껍질이 정말 멋있는데요 그리고 예쁜 꽃을 지나서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오잇 다람쥬다 찍찍찍찍찍 오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좋아해줘야겠죠 오 그런데 이게 뭐지 뭐가 붙어있는데 아이고 이거 거미잖아 탈원틀러야 탈원틀러 안녕 나는 생긴거는 무섭지만 공격하기보다는 우퇴하는걸 좋아하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 있는거 같은데 이게 뭐지 우와 크래비잖아 아 부끄러워 아 저리 가 나 보지 말라고 저리 가 어 알았어 알았어 오 이것은 아마존공예사는 피라루코에요 고대한 물고기네요 이거는 진짜 진짜 비싼 물고기래요 고대하죠 심지어 우리 키보다 더 큰거 있죠 안녕 내가 제일 이 구역에서 멋있지 않니 나는 맥이라고 해 맥이 아저씨 안녕 우와 그리고 정말 귀여운 물고기들이 있네요 어 청소 놀래기라고 하는데 오 이건 뭐야 아우 깜짝이야 바위같이 생긴 이건 뭐지 나는 검치다 검치 우리는 아주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고 사납다고 맞아 맞아 우리는 굉장히 사나우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의 이빨은 아주 날카로워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만 지난번에 우리 구멍을 차지하더니 말이야 아무튼 문어들이랑 사이가 안좋다니까 문어들이랑 서로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항상 싸우지 거기 내 자린데 말이야 방 당장 나와 곰치 싫어 이 문어야 우리는 문어랑 사이가 안좋아 하지만 청소 놀래기는 우리 이빨을 청소해주고 트러블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고기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안녕 청소 놀래기 그럼 잘가라고 와 이거는 물고기가 물구나무 서있어요 어 우리는 돈꼬리치라고 해 면도날 물고기라고 부르지 그런데 너네 아니 우리 주둥이는 아래에 있어 아래에 아 그래서 물구나무 선거같이 보였구나 그리고 보니까 뾰족뾰족 성기까지 있네 어 왠지 너무 따가울 것 같아 나는 이만 갈게 어 여기는 물고기가 없이 그냥 바위만 있는데 여기 도대체 뭐가 있는거지 가다 으이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내가 말이야 스톰피쉬라고 해 스톰피쉬요 근데 이거 물고기야 돌이야 우리는 맹독을 가지고 있고 독주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입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어 네네네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이 물고기는 정말 예쁜 물고기다 우리가 좀 예쁘지 우리는 화려하고 귀족같고 일반 물고기들이랑 완전 다른 구급스러움이 잔뜩 묻어있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오랜만이야 가든일들아 어 어 뽀로로 오랜만이야 어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아 우리 지금 플랑크톤 잡아먹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마치 춤추는거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는 중이라구 그렇구나 가든일라 언제나 바쁜 너희들을 응원할게 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모래 밑으로 들어가 으으으으 이거 뭐야 나는 전기뱀정우다 잘못 건드리다가는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구 그럼 난 이만 안녕 어휴 깜짝이야 어 이건 뭐지 왠 발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안녕 나 바다 코끼리야 나 덩치가 정말 크지 어휴구 반가워 친구들아 어휴구 반가워 친구들아 너희를 보니까 왠지 기분이 엄청 엄청 도와진다 나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니 너의 보니까 진짜 좋아 어후 기억 나 와 이게 뭐지 우리는 신비로운 우리 존도 놀고래야 지금 나는 먹이를 먹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인사하러 왔어 우와 큰 놀고래야 고마워 인사해줘서 그럼 잘가 우와 왜 물고기들이 잔뜩 몰려있네 도대체 뭐하도록 저렇게 몰려있는거지 자세히 보면 먹이를 먹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이고 깜짝이야 웬 상어가 있는데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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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우릴 잡아먹으면 어떡해 아 무서워 무서워 잠깐 조용히 해야돼 조용히 걱정하지마 저 상어는 샌드타이거 상어라고 아주 온순하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말라고 저 정말? 맞아 나는 백상아리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있지만 느릿느릿하고 살벌하게 생긴 외모와도 달리 온순하다고 아 그렇구나 정말 느리구나 맞아 좀 느려 아니면 빨리 갈수있어 열심히 하면 말이야 어 오 가오리다 가오리야 안녕 안녕 난 바빠서 이만 오 가오리는 정말 바쁜가봐 오 이건 개복지잖아 무려 천킬로그램의 거대불고기 그리고 보니까 어 이건 가오리도 아니고 뭐야 우리는 전자리 상어라고 해 상어와 가오리의 중간 형태지 오 진짜 가오리같이 생기기도 하고 상어같이 생기기도 하고 엄청 신기한 물고기가 많네요 원래 바닷속이 신기한거라고 이제 알았니 아 그렇구나 와 이건 정말 예쁜 해파리다 하지만 친구들 해파리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건들다가는 딱 쏘일수도 있거든요 어 안녕 친구들아 나는 꽃게 꽃게 엄청난 꽃게지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모래에 써도 좋아 아이고 깜짝이야 나 지금 모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모래 한번 빌려줄테니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봐 고마워요 꽃게들 그러면 애니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적겠습니다 애니안TV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사랑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ot 한글자막 by 한효정